오늘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기증받고 경주 광장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.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현장 급식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된 차량으로 취사시설과 냉장, 급수시설 등을 갖춰 1회 최대 300인분의 배식이 가능합니다. IBK 기업은행은 사회공원 사업으로 차량과 함께 급식비와 차량 유지비 등 운영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. IBK 기업은행은 사회공원 사업으로 차량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가 가능합니다.